천천히 하늘로 하늘로 손을 쭉 뻗어 봐 우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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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서술을 앉아 가면서 발을 위로 살짝 올리고 조금 쪼그리 앉아 뭐 자세는 잘 할 필요 없어 자세가 중요한 건 아니야 팔을 뻗고 옆으로 뻗고 자 방향을 살짝 돌려주세요 살짝만 지금은 안될테니까 약간 살짝만 돌리는거야 살짝 오케이 됐어 자 돌아와서 이번에는 아직까지 다리를 뒤로 뻗어 뒤로 앞으로다라니 손 앞으로다 다시 옆으로 옆으로 옆을 보고 옆을 살짝 봐 곁눈질 오케이 반대도 옆을 살짝 오케이 됐어 돌아와 오케이 지금 이제 깡돈 다시